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금원 소개자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타경 57099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상현력과 성북력 중간정도 위치하며 주변에는 소원초등학교, 소원중학교, 소원고등학교 등이 소재한 단지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인수지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경매 물건은 전용면적이 37평에 분양면적은 47평 아파트로 감정가는 지난 4월 기준으로 5억 3천만원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오는 8월 27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7천백만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710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살펴보면 47평행이 5억 2천5백만원이며 매매하당가는 4억 8천만원이고 매매상당가는 5억 4천5백만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정도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까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용인수지 상해마을 금원 베스티빌은 지난 2001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경매물건은 총 17층 중 6층 물건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총 세대수는 573세대이며 가구당 주차대수는 1.9대이고 남방설비는 지역열병합 발전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1월 24일에 설정된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6천6백40만원입니다. 개인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갱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특이사항은 없을 듯합니다. 법원은 외강물건명세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가 점유중인 것으로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확인결과 체크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로 명도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특히 아파트 경우 미낙관리비체크는 필수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추후 명도과정에서 절충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경매물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부동산 경매물건의 낙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매물건어 가치를 객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변화 등을 체크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한 각종 정보와 비교 분석하면 가능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47평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7월에 최고가가 9층이 5억 9,500만원까지 확인되고 제재가는 10층이 5억 4,500만원이며 총 5건의 거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1단지 47평형은 한국감정원 매매시세 또한 하한가는 5억 5,500만원이며 상한가는 5억 6,500만원이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0에서 71%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한 확인 매물은 호가가 6억원에서 5억원대 중반까지로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체크해 보므로써 입찰가 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용인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8.2%이며 매각률은 77.3% 경쟁률은 10.8명입니다. 이는 입찰시 경매시장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응찰자 수가 또렷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각정 규제에 의해 실소유자 위주의 똘똘한 한 채로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한금낮짐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수지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